눈산소 구경하세요. 눈이로 만든 산소입니다. 넋가래로다가 넋가래로다가 한 500번 정도 넋가래로 밀었더니 이렇게 산소가 되었습니다. 눈산소에요. 눈치우기 스스로 다이어트가 한 이거 500번 정도 하는데 한 킬로수로는 한 1킬로 빠진 것 같아요. 눈산소 만들고 다이어트 1킬로 빠지기 했답니다. 와 눈온지 며칠 됐는데 이렇게 아직도 눈이 이렇게 산소가 되어있답니다. 눈축제장 같죠? 빠우세미농원입니다. 눈 내린지 며칠 됐는데요. 이렇게 아직도 눈구경을 실컷 실컷 하고 있답니다. 와 예쁘지 않나요? 여기 산소 같죠? 눈산소. 이제 차츰차츰 햇빛이 나오고 좋아지니까 눈이 하나하나 녹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상고대가 따로 없습니다. 이게 상고대입니다. 상고대가 이렇게 얼음처럼 눈이 녹으면서 오 예쁘네요. 설경이 와 찍어도 찍어도 싫지 않는 눈 풍경이랍니다. 하늘은 엄청도 맑구요. 제주도에서 보는 하늘하고 똑같아요. 와 바람이 벌으니까 눈 내리는 설경이 멋집니다. 눈발이 희날리는 희날리는 눈발 새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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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에 딱 전봇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. 와 바오세미농원은 그야말로 겨울이 완전 설경이랍니다.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제가 넋거래로다가 다 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와 진짜리 예쁘네요. 눈 축제장 따로 안가고 여기 집에서 이렇게 상고대 여기는 다 다 녹고 한쪽에서는 녹았어요. 한쪽에서는 녹고 한쪽에서는 와 눈꽃송이에요. 여기가 할미꽃 있는 자리인데요. 이렇게 눈 이르다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. 아 상고대가 여기 고두름 구경하세요. 이렇게 눈이 녹으면서 고두름이 주렁주렁주렁 열린답니다. 고두름 구경은 실컥 그래서 하고 있어요. 이게 고두름이에요. 바오세미농원의 고두름 구경하세요. 와 작품이다. 기러기들이요. 하늘에 수백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녀요. 와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기러기들 자리 이동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두름 찍으면서 와 좋죠. 추나치동 사계절 날씨가 또렷한 추나치동 겨울에는 겨울대로 이렇게 눈을 충분히 볼 수 있어서 좋답니다. 고두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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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 고두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영상 찍었습니다. 바오세미입니다. 와 엄청도 고두름이 주렁주렁주렁 영상 찍었습니다. 5분 영상 1호 바오세미입니다. 끝 고두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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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눈 속에 이렇게 고두름이 참 예쁘네요. 이쪽에는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쪽에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상고대가 따로 없습니다. 여기 집이 상고대입니다.